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같이 소개할게요. 오늘은 요런 아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크라데이션 하는 거랑 자게 넣어서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지나간다? 지나갔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한동안 또 못 찍었죠. 최대한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흰색을 깔아도 되고요. 수줍은 하향 74번을 깔아도 돼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 요즘 하다보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 거예요. 수줍은 하향을 까셔도 되고요. 흰색을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큐어할게요. 그 다음 꺼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조금 이 사태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태로 계기로 엄청 많은 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발 7번. 7번 브러쉬를 먼저 챙길게요. 그라데이션을 할 때 너무 한 번에 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찍어가면서 하시면 훨씬 그라데이션이 잘 되실 거예요. 접러쉬를 알코올에 풀고요. 파레트에다가 파레트가 이제 완전 투명한 그러니까 이렇게 호일같이 구겨지는 애 말고요. 이렇게 빳빳한 애한테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시거든요. 색깔을 앞전에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아이. 근데 이거 말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한 번 해볼게요. 조금 딥한 아이들로 해볼까요? 제가 앞전에 사용한 거.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거 있죠? 여기 보여드린 거. 요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셨으니까 이 아트를 보셨잖아요. 요렇게 약간 붉은빛으로 나오는 요런 화사한 느낌? 그래서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한 번 해볼게요. 색깔은 요렇게 쓰는 거거든. 요렇게 쓸게요. 색깔 번호는 요렇게 4가지. 153, 154, 152. 맞나요? 148. 요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해볼게요. 색깔 짜고요. 핑크. 지금 보면 제가 여기 굳어있죠? 보이세요? 여기 약간 이렇게 꾸덕하게 굳어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딜라이트 구매를 하시면 저희 그 설명서가 가거든요. 빛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컬러가 투명하고 그리고 팔레시 이 병에 요 입구 있죠? 여기. 요 입구. 요 입구 병. 여기가 조금 투명하다 보니까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자, 7호 브러쉬를 가지고 양을 많이 뜨게 되면은 이제 그라데이션보단 마무리에 가깝게 되고요. 이렇게 양을 조금만 뜨셔가지고 큐티클 라인에다가 맞춰놓고 양을 팔레트에다가 요렇게 덜어주고 브러쉬를 닦지는 않고요. 그 상태에서 솔솔솔솔솔 잡아당깁니다. 너무 많이는 잡아당기지 마시고 살짝만 요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보라를 약간 요렇게 찍어서 얘를 가지고 또 살살살살살살 끌고 내려오죠? 자, 그 상태에서 초록을 조금 청록색을 묻혀서 얘 그라데이션을 좀 살짝살짝 이렇게 찍어가면서 식혀줍니다. 이렇게 경계가 살짝살짝 지는 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코트 때 다 가능하니까요. 살짝 내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핑크를 가지고 중간에 그라데이션 살짝 찍어주고요. 그라데이션을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파란색 끝에 이렇게 찍어서 또 그라데이션을 살짝 해줍니다. 얘네들은 다 색깔이 진한 애들이기 때문에 막 그라데이션이 엄청 엄청 잘 되는 그런 컬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찍어주면서 약간 얘들이 퍼질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많이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일단 시켜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할게요. 큐어는 한 20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투명해서 그런 다음 브러쉬를 한번 닦고요. 다시 초록을 묻혀서 다시 한 번 더 그라데이션 시켜주는데 이때 보라보다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도록 보라보다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라데이션을 살짝 시켜주고 색깔이 섞이면서 훨씬 예뻐지죠? 자, 그 다음 보라색을 가지고 아까 전에 올렸던 거보다 조금 더 밑에서 살짝 내려주고 그런 다음 브러쉬 닦고 핑크를 가지고 약간 더 내려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애랑 토닥토닥토닥토닥 하면서 그라데이션 살짝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파란색 엄청 시원한 컬러다. 그죠? 토닥토닥토닥토닥토닥 이렇게 해줍니다. 얘는 그냥 마블 같은 느낌도 되게 있어서 그냥 살짝 대충대충만 요렇게 해줘도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서 되게 깊이감 있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돼 보이도록 요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개를 넣을 거예요. 큐어를 하지 말고 왜 자개를 큐어를 안하고 넣느냐 하면 얘를 이렇게 바로 큐어를 하고 넣게 되면 이 자개 두께가 그대로 생겨요. 그래서 큐어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두께감도 전혀 안 생기고 훨씬 납작하게 딱 들어가요. 조금 크게 크게 넣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거든요. 화면 중앙으로 요즘에 유치원을 애기가 안 가니까 집에 계속 있거든요. 가게에 같이 깜짝이야.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애기 있는 집은 힘들죠? 계속 반찬을 해야 될 거 그죠? 근데 그런 시간이 또 소중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개를 올려주고요. 그런 다음 큐어할게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또 새로운 세상으로 보이고 힘내십시오. 어머님들 자, 그런 다음 오팔브릭을 준비해서 오팔브릭을 좀 넣어볼게요. 큐어를 했고요. 베이직 씨를 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딜라이트 그라데이션을 해준 다음에 바로 넣게 되면 진짜 요철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되게 신기하게도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두께감도 안 생겨서 되게 예쁘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베이직 씨를 다 써버렸네요. 나중에 제가 꺼내두겠습니다. 일단 5,8 브릭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직 씨를 워낙에 많이 쓰다보니까 쭉쭉쭉쭉쭉 이렇게 발라주고요. 여기다가 5,8 브릭에 양념을 넣어주면 훨씬 예쁜 그라데이션처럼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갓쪽에 있는 필속 옷은 아, 베이직 씨를 이렇게 좀 덜어주세요. 얘를 그 5,8 브릭을 올리면서 여기 갓쪽에 생긴 두께감 때문에 손톱이 다 이게 뚱뚱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큐어 자, 큐어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 색깔 이름이 뭐죠? 155번 아네모넬 얘를 조금 넣어주면 훨씬 예뻐질 것 같거든요. 베이직 씨를 있는 상태에서 아네모넬을 여기 톡 저기 톡 되게 색깔 예뻐요. 이렇게 하니까 아네모넬을 조금 넣어주니까 양념이 딱이네요. 여긴 좀 더 진하게 자개 위에도 살짝 침범하고 여기도 자개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침범하고 이렇게 해서 미경화가 있으니까 훨씬 그라데이션이 또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런 다음에 필수구스로 하셔도 되고요. 슈퍼젤 클렌저로 하셔도 되거든요. 두 개로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두 개 다 중에 저는 필수구스로 하는 거를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는 애청자분들이 진짜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슈퍼젤 클렌저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시청률 뭐 이거 유튜브 시청 많이 하고 좋아요 많이 누르고 그런 것보다 제가 거래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보고 샵의 매출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저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답이 돼서 실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이라가지고 그렇게만 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얘를 되게 예쁘다. 그죠? 스무디를 발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퓨어 아세톤으로 닦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아세톤으로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손님을 할 때도 앞선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앞선을 이렇게 좀 잡아준 다음 그런 다음에 필수구스로 해도 되고 슈퍼 젤 클렌저로 해도 괜찮아요. 둘 다 잘 돼요. 그래서 손님 손을 이렇게 가로로 놔두고 얘를 올리면 훨씬 잘 되거든요. 코어 롱라이너를 이용하겠습니다.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망이로 떠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쭉 해서 일자로 올라와서 쏙 뽑아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 젤이 굳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꼭 쭉 전 항상 세 번씩 올려요. 세 번이 예쁘더라고요. 중간에 먼저 얘를 딱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양쪽 얘네들끼리 뽀뽀가 되면 안 돼요. 붙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하나씩 한 줄씩 끝내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지금 하나씩 이렇게 그어가잖아요. 어떤 원장님들은 이 바탕을 다 그어놓고 또 위에다 두께 주는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께를 만들다가 저것끼리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붙으면 되게 안 이뻐요. 얜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나눠지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세 번이면 세 번 세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손님 하실 때도 사실 이런 디자인은 엄지 포인트 하나만 딱 해주셔도 되게 딱 딱 이거든요. 그리고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바르면 이거 커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컬러 세 번씩 발라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기존에 있던 뭐 파란색 같은 거 만약에 발랐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파란색 바르고 그 위에다가 딜라이트 초록 같은 거 청록 이런 거를 올리면 또 걔가 또 되게 딥한 초록빛 나는 파랑이 되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색깔별로 이제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면 원장님들도 좋고 저도 좋고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고 해서 저녁에 다시 왔어요. 샵에 요즘은 발각지 손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스파루체를 하니까 스파루체를 손님이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약간 좋아져서 동생도 하고 언니도 하고 이런 거 약간 좋아져서 이런 거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더 꼼꼼하게 또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유지력도 되게 너무 오래가서 큰일이고 유지력도 되게 유튜브를 생각보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진짜 연락이 많이 와요. 이게 뭔가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피드백을 받는 거에 대한 것도 엄청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샵을 거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 제품 사고 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다른 특별한 걸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런 분도 되게 많으세요. 손톱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하시는 게 되게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물방울까지 세 번씩 해버리면 너무 손톱이 둥둥해지니까 이런 팁은 사실 라이브에서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만 말하는 기준이 있고 저하고 거래하시는 원장님들한테 말하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예쁜데요. 맞죠? 되게 괜찮다. 이거 색깔 얘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텍젤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픽을 보여드릴 게 있어요. 텍젤 발라볼게요. 텍젤은 이렇게 짜서 짜서 꼭 동그라미 있는데 물방울 모두를 다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중간 정도에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포를 해주셔야지 되지 얘를 이 동그란 물방울 모두를 다 감쌀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채워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옆쪽엔 이제 완전 옆쪽은 탑이 안 발리면 우리가 미경화만 닦아준다고 치면 사실 광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광이 안 나는 부분 때문에 이 물방울이 훨씬 더 볼록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거기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무광이 잘 무광처럼 있을 수 있도록만 좀 해주시면 더 좋아요. 화면을 나갈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빠져가지고 저는 참 이런 아트를 할 때 젤을 너무 많이 짜요. 안 아껴요. 막 이렇게 찢기찢기 못 짜겠어요. 저희 오늘 되게 서프라이즈 하신 분이 오셨었어요. 삼척에 계시는 분인데 국밥이 먹고 싶어서 부산까지 그냥 왔대요. 그리고 저희 가게를 들러주셨는데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한 5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셨는데 그런 분도 계시네요. 되게 재밌게 사시는 거죠. 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일만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껌으로 붙여놨거든요. 아시죠? 이런 껌 파는 거 문구 얘를 이렇게 DP를 해놓으면 저희 셀럽파츠거든요. 얘가 근데 얘를 이렇게 DP를 해놓으면 참 쓰기가 엄청 유용해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게 예쁘죠? 완전 이거 엄지 해야겠어요. 나중에 아니면 손톱 하나 떨어지면 하던지 되게 예뻐요. 맞죠? 이거랑도 느낌이 틀리네요. 얘랑 그쵸? 아 되게 귀엽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되게 이쁘게 완성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옆에는 이런 걸 해도 예쁘잖아요. 그죠? 이런 자개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시간되면 또 찍어볼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코로나 이제 거의 가고 있죠. 우리 힘내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